네 저희 MCND 인사드리겠습니다 돈모 프리즈! 안녕하세요 MCND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언택트 하시나요? 네 저 압니다 얼굴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컨택트 하지 않는다는 거죠?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팬덤 이름도 생기고 신곡도 발표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모두 함께 거리를 둬야 하는 시기라 저희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가 없지만 이 언택트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맞아요 SNS로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한국에서만 활동하지만 또 해외에 많은 팬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요 맞아요 실감은 안 나지만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랜선으로 색이 어디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MCND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네 Apost puis이 narrative 이거 보시고 여보 고맙습니다 회원 랜선 Hi 고맙습니다 네 네 이거 되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